지금 이제 개성시대라서 그런지 2루에 튈 것 같은데요 주자가 갑니다. 2루에 들어가는 살라디노입니다 강인한 인상을 주고 싶은 밀어친 타구 1, 2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측에 한타 김상수 2루 주자 3루에서 멈췄습니다 그동안 발가락이 영적으로 게임을 나오지 못하던 김상수 선수인데 역시 타격감이 좋고요 잘 맞췄습니다. 3루에서 키를 덮였습니다 좌측에 적시타 뽑아내는 김동혁 3루에 있던 살라디노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선취 득점 삼성화이온즈 1대0입니다 베티가 무너졌습니다. 우측에 안타입니다 작전 성공 1루 주자 김상수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김원군의 적시타 1루 주자도 3루까지 갔습니다. 스코어 2대0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3연 야구에 3루 주자 3루 1루 이성규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우익수 3루 주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충분한 타구를 날렸습니다 3루 주자 김동혁이 홈으로 이성규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3대0이 됐습니다 김원군 손에 땅볼 타구 센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김동혁 선수도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카운트는 1볼 2 스트라이크 카운트는 1루 주자는 스타트 송구가 외화로 빠졌습니다 도루 송구는 김성표 주루코치가 하던 역할을 해낼 것 같습니다 일리간 2루수 잡고 투수베이스 커버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진로타를 만들어주고 있는 최영진 원아웃 주자 3루가 되었습니다 바운드되면서 볼 냈습니다 역시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다시 바운드됩니다 1루 주자 2루에 갔습니다 3x1 스트라이크 볼이군요 이성규 볼렛 7루 1-4 만루 김재현 어우 4구 몸쪽 많이 붙어왔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렛 밀어내기로 다시 앞서가는 삼성라 3구 타격 자 땅볼 느리게 굴러서 2루수 유격수에게 토스했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박승규는 득점 한 점을 더 도망가는 삼성라 are 229 229 229 229